집에 들어가면은, 송이야, 툭툭 터져요, 툭툭툭툭 이렇게. A.S.M.R. 근데 이렇게 하면, 입에 툭툭툭이거나? 제가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기 앉아서 AS만 해보자, 우리. 깨가요, 숟가락을 좋아해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아, 차라리.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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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왜 안 뛰어, 진짜? 진짜, 진짜. 아, 소리. 이제 이거 먼저 먹어. 자, 사과만 먼저 올려줄까? 어떤 거 올려줄까? 어, 이거 먼저? 사과 먼저? 아니. 포도 먼저요? 어. 평소에 포도 좋아해요? 네. 포도는 무슨 맛이에요? 포도 맛. 포도는 포도 맛이에요? 사과 영어로 뭐예요? 해펄. 어, 정답. 사과 영어로 뭐예요? 해펄. 어, 정답. 자, 먹어봐요. 어, 핑크랩이다. 핑크랩이에요. 핑크랩. 바로 핑크랩이잖아. 아, 정답 한 번 뒤에서 뭐, 막,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막. 아빠 아직 놀고 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짜고 해서 보면서요. 신기하다, 그치? 맛있으면 소리 질러! 형제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또 먹을 사람? 나! 야RL tail. 어. 나? 어, 어. 야.